안녕하세요. 실속영어입니다. 이번 영상은 생활영어 중에서도 여행가서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해야 불편함이 없는 필수 영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상 잘 활용하셔서 즐겁게 영어 공부해 보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그럼 지금 시작합니다. 1. 가장 가까운 식당 어디에요? 2. AREA 3. 대선 써 주세요. 4. 화장실 어디예요? Where is the restroom? Wow, 일요일에도 열려 있나요? Is it open on Sundays? 6. 택시 필요해요, 제발. 7. 몇 시에 문을 닫나요? 8. 신용카드는 받아요? 9. 근처에 약국인가요? 10. 가페 추천해 주세요. 10. 어디서 물을 사요? 10. 어디서 물을 사요? 10. 어디서 물을 사요? 10. 어디서 물을 사요? 11. 어디서 물을 사요? 12. 여기까지 얼마나 가요? 13. 무료 와이파이 있나요? 14. 최고의 지역 음식은 뭐예요? 15. 지도를 받을 수 있을까요? 16. 자전거 대여하는 곳 어디예요? 16. 자전거 대여하는 곳 어디예요? 16. 이 버스는 뉴욕 호텔로 가나요? 18. 택시 타려면 얼마예요? 19. 오늘 날씨 어때요? 20. 호텔 추천해주세요. Can you recommend a hotel? 20. 가장 가까운 ATM 어디예요? 21. 어디예요? 23. 영어 할 수 있어요? 24. 메뉴 주세요. 24. 메뉴 주세요. 25. 커피에 얼마예요? 26. 가장 가까운 버스 정류장 어디예요? 27. 근처에 택시 승강장 있나요? 28. 와이파이 비밀번호 뭐예요? 29. 어디서 티켓을 살 수 있어요? 30. 이게 맞는 길이에요? 31. 영수증 받을 수 있을까요? 32. 공항까지 얼마나 가요? 33. 현금만 더 다요? 34. 관광 안내소 어디예요? 35. 여기서 사진 찍을 수 있나요? 36. 여기서 신용카드 되나요? 37. 공중화장실 있나요? 38. 이거 입어볼 수 있어요? 38. 이거 입어볼 수 있어요? 39. 박물관 가는 방법 어떻게 돼요? 39. 박물관 가는 방법 어떻게 돼요? 39. 박물관 가는 방법 어떻게 돼요? 40. 늦게까지 하는 약국 있나요? 40. 배에 찾을 수 있어요? 39. 장인은 어떤지 찾을 수 있어요? 40일 시내지는 있나요? 40일 시내지도 있나요? Do you have a map of the city? 마흔두 해변 가는 길 어떻게 돼요? 마흔두 해변 가는 길 어떻게 돼요? 43. 오늘 박물관 무료예요? 44. 물 한 잔 주세요. 45. 어디서 택시를 찾을 수 있어요? 46. 여기 주소가 뭐예요? 47. 근처의 슈퍼마켓 있나요? 48.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나요? 49.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 어디예요? 50. 채식주의자 메뉴 있나요? 50. 날씨예보 어떻게 돼요? 50. 여기 좋은 식당 있나요? 53. 티켓 두 잔 주세요. 53. 티켓 두 잔 주세요. 54. 가장 가까운 호텔 어디예요? 54. 가장 가까운 호텔 어디예요? 55. 입장료 얼마예요? 55. 입장료 얼마예요? 56. 쇼핑하기 좋은 곳 있나요? 56. 쇼핑하기 좋은 곳 있나요? 57.anned reus국 숙복 수 있나요? 57. 쇼핑하기 좋 ledge요? 58. 박물관에 화장실 있나요? Is there a restroom in the museum? 59. 택시 불러주실 수 있나요? Can you call a taxi for me? 60. 거수요금 얼마예요? How much is the bus fare? 60. 근처에 좋은 술집 있나요? 60. 좋은 식당 추천해주세요. Can you recommend a good restaurant? Can you recommend a good restaurant? Can you recommend a good restaurant? 63. 근처에 우체국 있나요? Is there a post office around 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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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 계산서 주세요. Can I get the bill, please? 65. 여기서 가장 맛있는 음식 뭐예요? 65. 여기서 가장 맛있는 음식 뭐예요? 66. 여기서 좋은 전망이 있나요? 66. 여기서 좋은 전망이 있나요? Is there a good view from here? Is there a good view from here? Is there a good view from here? 67. 투어는 얼마나 오래 걸려요? 68. 여행 팁 좀 알려주세요. 68. 여행 팁 좀 알려주세요. Do you have any travel tips? 69. 사진 찍기 좋은 곳 어디예요? Where's the best place to take phot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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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 예쁜 공원 추천해주세요. Can you recommend a nice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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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 해변 가기 좋은 시간은 언제예요? What's the best time to visit the be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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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 근처에 지금 열려있는 약국인가요? Is there a nearby pharmacy open now? 73. 공원까지 택시비 얼마예요? 73. 공원까지 택시비 얼마예요? How much is the taxi to the airport? How much is the taxi to the airport? 74. 좋은 서점 추천해주세요. Can you recommend a good bookshop? Can you recommend a good bookshop? 75. 주말에 지역 재래시장인가요? Is there a local market on weekends? 76. 좋은 하이킹 곳을 추천해주세요. 77. 좋은 라이브 음악 장소 어디에요? 78. 영어로 된 도시지도 있나요? 79. 테이크아웃 커피 주세요. 80. 소풍하기 좋은 좋은 장소 추천해주세요. 80. 여기서부터는 원어민 속도입니다. 80. 가장 가까운 식당 어디에요? 80. 티켓은 얼마에요? 80. 티켓은 얼마에요? 80. 계산서 주세요. 80. 계산서 주세요. 80. 화장실 어디에요? 80. 화장실 어디에요? 80. 일요일에도 열려 있나요? 80. 일요일에도 열려 있나요? 60. 택시 필요해요. 제발 80. I need a taxi, please. 70. 몇 시에 문을 닫나요? 80. What time does it close? 80. 신용카드는 받아요? 80. 신용카드는 받아요? 80. 신용카드는 받아요? 80. 근처에 약국 있나요? 80. 10. 카페 추천해주세요. 81. 카페 추천해주세요. 11. 어디서 물을 사요? 12. 여기까지 얼마나 가요? 13. 무료 와이파이 있나요? 14. 최고의 지역 음식은 뭐예요? 15. 지도를 받을 수 있을까요? 16. 자전거 대여하는 곳 어디예요? Where can I rent a bike? 이 버스는 뉴욕 호텔로 가나요? Is this bus going to New York hotel? 18. 택시 타려면 얼마예요? How much is a taxi? 19. 오늘 날씨 어때요? What's the weather like today? 20. 호텔 추천해 주세요. Can you recommend a hotel? 21. 가장 가까운 ATM 어디예요? Where's the nearest ATM? 22. 몇 시에 열려요? What time does it open? 23. 영어 할 수 있어요? Do you speak English? 24. 메뉴 주세요. Can I have a menu? 25. 커피 얼마예요? How much is a coffee? 26. 가장 가까운 버스 정류장 어디예요? Where's the nearest bus stop? 27. 근처에 택시 승강장 있나요? Is there a taxi stand nearby? 28. 와이파이 비밀번호 뭐예요? What's the Wi-Fi password? 29. 어디서 티켓을 살 수 있어요? Where can I buy tickets? 30. 이게 맞는 길이에요? Is this the right way? 31. 영수증 받을 수 있을까요? Can I get a receipt? 32. 공항까지 얼마나 가요? How far is the airport? 33. 현금만 받아요? Is it cash only? 34. 관광 안내소 어디예요? Where's the tourist information? 35. 여기서 사진 찍을 수 있나요? Can I take a photo here? 36. 여기서 신용카드 되나요? Are credit cards accepted here? 37. 공중화장실 있나요? Is there a public restroom? 38. 이거 입어볼 수 있어요? Can I try this on? 39. 박물관 가는 방법 어떻게 돼요? How'd I get to the museum? 40. 늦게까지 하는 약국 있나요? Is there a pharmacy open late? 41. 시내 지도 있나요? Do you have a map of the city? 42. 해변 가는 길 어떻게 돼요? Which way to the beach? 43. 오늘 박물관 무료예요? Is the museum free today? 44. 물 한 잔 주세요. Can I have a glass of water? 45. 어디서 택시를 찾을 수 있어요? Where can I find a taxi? 46. 여기 주소가 뭐예요? What's the address here? 47. 근처에 슈퍼마켓 있나요? Is there a supermarket nearby? 48.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나요? Can I pay with a credit card? 49.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 어디예요? Where's the nearest subway station? 50. 채식주의자 메뉴 있나요? Do you have a vegetarian menu? 51. 날씨 예보 어떻게 돼요? What's the weather forecast? 52. 여기 좋은 식당 있나요? Are there any good restaurants here? 53. 티켓 두 장 주세요. Can I have two tickets, please? 54. 가장 가까운 호텔 어디예요? Where's the nearest hotel? 55. 입장료 얼마예요? How much is the entrance fee? 56. 쇼핑하기 좋은 곳 있나요? 57. 좋은 카페 추천해 주세요. Can you recommend a good cafe? 58. 박물관에 화장실 있나요? Is there a restroom in the museum? 59. 택시 불러주실 수 있나요? Can you call a taxi for me? 60. 버스 요금 얼마예요? How much is the bus fare? 61. 근처에 좋은 술집 있나요? Are there any good bars nearby? 62. 좋은 식당 추천해 주세요. Can you recommend a good restaurant? 63. 근처에 우체국 있나요? Is there a post office around here? 64. 계산서 주세요. Can I get the bill, please? 65. 여기서 가장 맛있는 음식 뭐예요? What's the best local dish? 66. 여기서 좋은 전망이 있나요? Is there a good view from here? 67. 투어는 얼마나 오래 걸려요? How long does the tour last? 68. 여행 팁 좀 알려주세요. Do you have any travel tips? 69. 사진 찍기 좋은 곳 어디예요? Where's the best place to take photos? 70. 예쁜 공원 추천해 주세요. Can you recommend a nice park? 71. 해변 가기 좋은 시간은 언제예요? What's the best time to visit the beach? 72. 근처에 지금 열러 있는 약국 있나요? Is there a nearby pharmacy open now? 73. 공항까지 택시비 얼마예요? How much is the taxi to the airport? 74. 좋은 서점 추천해 주세요. Can you recommend a good bookshop? 75. 주말에 지역 재래시장 있나요? Is there a local market on weekends? 76. 좋은 하이킹 코스 추천해 주세요. Can you suggest a good hiking trail? 77. 좋은 라이브 음악 장소 어디예요? Where can I find a good live music venue? 78. 영어로 된 도시 지도 있나요? Do you have a city map in English? 79. 테이크 아웃 커피 주세요. 80. 소풍하기 좋은 좋은 장소 추천해 주세요. Can you suggest a good place for a picnic? 1. 가장 가까운 식당 어디예요? Where is the nearest restaurant? Where is the nearest restaurant? Where is the nearest restaurant? 2. 티켓은 얼마예요? How much is a ticket? How much is a ticket? 3. 대산서 주세요. Can I have the b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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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화장실은 어디예요? Where is the restroom? Where is the restroom? Where is the restroom? Where is the restroom? 이리오 이래도 여여 있나요? Is it open on Sundays? 6. 택시 필요해요. 제발 6. 택시 필요해요. 제발 I need a taxi, please. 7. 몇 시에 문을 닫나요? 8. 신용카드는 받아요? Do you accept credit cards? 9. 근처에 약국인가요? Is there a pharmacy nearby? Is there a pharmacy nearby? 9. 근처에 약국인가요? 10. 카페 추천해 주세요. 10. 카페 추천해 주세요. Can you recommend a cafe? Can you recommend a cafe? Can you recommend a cafe? 10. 어디서 물을 사요? Where can I buy 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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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여기까지 얼마나 가요? How far is the s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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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무료 와이파이 있나요? Is there free wi-fi? Is there a free wi-fi? Is there a free wi-fi? Is there free wi-fi? 14. 최고의 지역 음식은 뭐예요? 15. 지도를 받을 수 있을까요? 15. 지도를 받을 수 있을까요? Can I get a map? Can I get a map? Can I get a map? 16. 자전거 대여하는 곳 어디예요? Where can I rent a bike? 이 버스는 뉴욕 호텔로 가나요? 18. 택시 타려면 얼마예요? 19. 오늘 날씨 어때요? 20. 호텔 추천해주세요 20. 가장 가까운 ATM 어디예요? 20. 가장 가까운 ATM Where's the nearest ATM? Where's the nearest ATM? Where's the nearest ATM? 22. 몇 시에 여요? 23. 영어 할 수 있어요? 24. 메뉴 주세요. 24. 메뉴 주세요. 25. 커피에 얼마예요? 26. 가장 가까운 버스 정류장 어디예요? 27. 근처에 택시 승강장 있나요? 28. 와이파이 비밀번호 뭐예요? 28. 와이파이 비밀번호 뭐예요? 29. 어디서 티켓을 살 수 있어요? 30. 이게 맞는 길이에요? 30. 영수증 받을 수 있을까요? 30. 영수증 받을 수 있을까요? 30. 공항까지 얼마나 가요? 30. 영수증 받을 수 있어요? 34. 관광안내소 어디예요? 35. 여기서 사진 찍을 수 있나요? 36. 여기서 신용카드 되나요? 37. 공중화장실 있나요? 37. 공중화장실 있나요? 38. 이거 입어볼 수 있어요? 38. 이거 입어볼 수 있어요? 39. 박물관 가는 방법 어떻게 돼요? 40. 늦게까지 하는 약국 있나요? 41. 시내지도 있나요? 42. 마흔두 해변 가는 길 어떻게 돼요? 43. 오늘 박물관 무료예요? 43. 오늘 박물관 무료예요? 44. 물 한 잔 주세요. 44. 물 한 잔 주세요. 44. 물 한 잔 주세요. 45. 어디서 택시를 찾을 수 있어요? Where can I find a taxi? 46. 여기 주소가 뭐예요? What's the address here? 47. 근처의 슈퍼마켓 있나요? 48.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나요? 49.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 어디예요? 50. 채식주의자 메뉴 있나요? 50. 날씨예보 어떻게 돼요? 50. 여기 좋은 식당 있나요? Are there any good restaurants here? Are there any good restaurants here? Are there any good restaurants here? 53. 티켓 두 잔 주세요 54. 가장 가까운 호텔 어디예요? 55. 입장요 얼마예요? 56. 쇼핑하기 좋은 곳 있나요? 56. 쇼핑하기 좋은 곳 있나요? 57. 쇼핑하기 좋은 곳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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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나요? 58. 박물관에 화장실 있나요? Is there a restroom in the museum? 59. 택시 불러주실 수 있나요? 60. 고수요금 얼마예요? 60. 고수요금 얼마예요? 60. 고수요금 얼마예요? 60. 근처에 좋은 술집 있나요? Are there any good bars nearby? 60. 좋은 식당 추천해주세요. 60. 좋은 식당 추천해주세요. 60. 좋은 식당 추천해주세요. 63. 근처에 우체국 있나요? 64. 계산서 주세요. 65. 여기서 가장 맛있는 음식 뭐예요? 66. 여기서 좋은 전망이 있나요? 67. 투어는 얼마나 오래 걸려요? 68. 여행 팁 좀 알려주세요. 69. 사진 찍기 좋은 곳 어디예요? 70. 예쁜 공원 추천해주세요. 71. 해변 가기 좋은 시간은 언제예요? 71. 근처에 지금 열려있는 약국 있나요? 73. 공원까지 택시비 얼마예요? 74. 좋은 서점 추천해주세요. 75. 주말에 지역 재래시장 있나요? 75. 주말에 지역 재래시장 있나요? 76. 좋은 하이킹 곳을 추천해주세요. 76. 좋은 하이킹 곳을 추천해주세요. 76. 좋은 하이킹 곳을 추천해주세요. 77. 좋은 라이브 음악 장소 어디예요? 77. 좋은 라이브 음악 장소 어디예요? 77. 좋은 라이브 음악 장소 어디예요? 78. 영어로 된 도시 지도 있나요? Do you have a city map in English? 79. 테이크 아웃 커피 주세요. 80. 소풍하기 좋은 좋은 장소 추천해 주세요. 80. 여기서부터는 원어민 속도입니다. 80. 가장 가까운 식당 어디예요? 80. 티켓은 얼마예요? 80. 티켓은 얼마예요? 80. 계산서 주세요. 80. 화장실 어디예요? 81. 일요일에도 열려 있나요? 80. 택시 필요해요. 제발 80. 몇 시에 문을 닫나요? 80. 신용카드는 받아요? 9. 근처에 약국 있나요? 10. 카페 추천해 주세요 11. 어디서 물을 사요? 12. 여기까지 얼마나 가요? 13. 무료 와이파이 있나요? 14. 최고의 지역 음식은 뭐예요? 15. 지도를 받을 수 있을까요? 16. 자전거 대여하는 곳 어디예요? 15. 이 버스는 뉴욕 호텔로 가나요? 18. 택시 타려면 얼마예요? 19. 오늘 날씨 어때요? 20. 호텔 추천해 주세요 20. 가장 가까운 ATM 어디예요? 20. 몇 시에 열려요? 20. 몇 시에 열려요? 20. 영어 할 수 있어요? 20. 메뉴 주세요 25. 커피 얼마예요? 20. 커피 얼마예요? 26. 가장 가까운 버스 정류장 어디예요? 20. 가장 가까운 버스 정류장 어디예요? 21. 가장 가까운 버스 정류장 어디예요? 27. 근처에 택시 승강장 있나요? 21. 택시 승강장 있나요? 28. 와이파이 비밀번호 뭐예요? 29. 어디서 티켓을 살 수 있어요? 30. 이게 맞는 길이에요? 31. 영수증 받을 수 있을까요? 32. 공항까지 얼마나 가요? 33. 관광 안내소 어디예요? 33. 관광 안내소 어디예요? 35. 여기서 사진 찍을 수 있나요? 36. 여기서 신용카드 되나요? 37. 공중화장실 있나요? 37. 공중화장실 있나요? 38. 이거 입어볼 수 있어요? 39. 박물관 가는 방법 어떻게 돼요? 40. 늦게까지 하는 약국 있나요? 41. 시내지도 있나요? 41. 시내지도 있나요? 42. 해변 가는 길 어떻게 돼요? 43. 오늘 박물관 무료예요? 44. 물 한 잔 주세요? 45. 물 한 잔 주세요? 45. 어디서 택시를 찾을 수 있어요? 45. 어디서 택시를 찾을 수 있어요? 46. 여기 주소가 뭐예요? 46. 여기 주소가 뭐예요? 47. 근처에 슈퍼마켓 있나요? 48.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나요? 49.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나요? 49. 가까운 지하철역 어디예요? 50. 채식주의자 메뉴 있나요? 50. 채식주의자 메뉴 있나요? 50. 채식주의자 메뉴 있나요? 51. 날씨 예보 어떻게 돼요? 50. 날씨 예보 어떻게 돼요? 50. 여기 좋은 식당 있나요? 50. 여기 좋은 식당 있나요? 53. 티켓 두 장 주세요. 54. 가장 가까운 호텔 어디예요? 54. 가장 가까운 호텔 어디예요? 55. 입장료 얼마예요? 55. 입장료 얼마예요? 56. 쇼핑하기 좋은 곳 있나요? 56. 쇼핑하기 좋은 곳 있나요? 57. 좋은 카페 추천해 주세요. 58. 박물관에 화장실 있나요? 59. 택시 불러 주실 수 있나요? 59. 택시 불러 주실 수 있나요? 60. 버스 요금 얼마예요? 61. 근처에 좋은 술집 있나요? 62. 좋은 식당 추천해 주세요. 63. 좋은 식당 추천해 주세요. 63. 근처에 우체국 있나요? 63. 계산서 주세요. 65. 여기서 가장 맛있는 음식 뭐예요? 66. 여기서 좋은 전망이 있나요? 67. 투어는 얼마나 오래 걸려요? 68. 여행 팁 좀 알려 주세요. 69. 사진 찍기 좋은 곳 어디예요? 69. 사진 찍기 좋은 곳 어디예요? 70. 예쁜 공원 추천해 주세요. 71. 해변 가기 좋은 시간은 언제예요? 71. 근처에 지금 열러 있는 약국 있나요? 73. 공원까지 택시비 얼마예요? 73. 공원까지 택시비 얼마예요? 74. 좋은 서점 추천해 주세요. 73. 좋은 서점 추천해 주세요. 75. 주말에 지역 재래시장 있나요? 76. 좋은 하이킹 코스 추천해 주세요. 77. 좋은 라이브 음악 장소 어디예요? 77. 좋은 라이브 음악 장소 어디예요? 77. 좋은 라이브 음악 장소 어디예요? 78. 좋은 라이브 음악 장소 어디예요? 78. 영어로 된 도시 지도 있나요? 78. 영어로 된 도시 지도 있나요?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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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이크 아웃 커피 주세요. 80. 소풍하기 좋은 좋은 장소 추천해주세요. 1. 가장 가까운 식당 어디에요? 2. 티켓은 얼마에요? 3. 대산서 주세요. 4. 화장실은 어디에요? 4. 화장실은 어디에요? 5. 화장실은 어디에요? 5. 화장실은 어디에요? 6. 택시 필요해요. 제발 6. 택시 필요해요. 제발 7. 몇 시에 문을 닫나요? 8. 신용카드는 닫아요? 8. 신용카드는 닫아요? 8. 신용카드는 닫아요? 9. 근처에 약국인가요? 9. 근처에 약국인가요? 9. 근처에 약국인가요? 10. 카페 추천해주세요. 10. 카페 추천해주세요. 10. 카페 추천해주세요. 10일, 어디서 물을 사요? Where can I buy water? 10일, 여기까지 얼마나 가요? How far is the station? How far is the station? 13. 무료 와이파이 있나요? Is there free Wi-Fi? 14. 최고의 지역 음식은 뭐예요? 15. 지도를 받을 수 있을까요? 16. 자전거 대여하는 곳 어디예요? 16. Where can I rent a bike? 16. Where can I rent a bike? 17. Where can I rent a bike? 17. Where can I rent a bike? 18. 이 버스는 뉴욕 호텔로 가나요? 18. Is this bus going to New York hotel? 18. Is this bus going to New York hotel? 18. 택시 타려면 얼마예요? 18. 택시 타려면 얼마예요? 19. 오늘 날씨 어때요? What's the weather like today? 20. 호텔 추천해 주세요. Can you recommend a hotel? 21. 가장 가까운 ATM 어디예요? Where's the nearest ATM? Where's the nearest ATM? Where's the nearest ATM? 22. 몇 시에요? What time does it o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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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영어 할 수 있어요? 24. 메뉴 주세요. 24. 메뉴 주세요. 25. 커피 얼마예요? How much is a coffee? How much is a coffee? 26. 가장 가까운 버스 정류장 어디예요? 27. 근처에 택시 승강장 있나요? 28. 와이파이 비밀번호 뭐예요? 28. 와이파이 비밀번호 뭐예요? 29. 어디서 티켓을 살 수 있어요? 29. 어디서 티켓을 살 수 있어요? 29. 어디서 티켓을 살 수 있어요? 30. 이게 맞는 길이에요? Is this the right way? Is this the right way? 31. 영수증 받을 수 있을까요? Can I get a receipt? 32. 공항까지 얼마나 가요? How far is the airport? 33. 현금만 받아요? 34. 관광 안내소 어디예요? 35. 여기서 사진 찍을 수 있나요? 36. 여기서 신용카드 되나요? Are credit cards accepted 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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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공중화장실 있나요? Is there a public restroom? 38. 이거 입어볼 수 있어요? Can I try this on? Can I try this on? Can I try this on? 39. 박물관 가는 방법 어떻게 돼요? How do I get to the muse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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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늦게까지 하는 약국 있나요? Is there a pharmacy open late? Is there a pharmacy open late? Is there a pharmacy open late? 41. 시내 지도 있나요? Do you have a map of the city? Do you have a map of the city? Do you have a map of the city? 42. 마흔두 해변 가는 길 어떻게 돼요? Which way to the be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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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오늘 박물관 무료예요? 44. 물 한 잔 주세요. Can I have a glass of water? 45. 어디서 택시를 찾을 수 있어요? 45. 어디서 택시를 찾을 수 있어요? 46. 여기 주소가 뭐예요? What's the address here? What's the address here? What's the address here? What's the address here? 47. 근처에 슈퍼마켓 있나요? 48.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나요? 48.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나요? Can I pay with a credit card? 49.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 어디예요? Where's the nearest subway s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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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채식주의자 메뉴 있나요? Do you have a vegetarian men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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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날씨예보 어떻게 돼요? What's the weather forecast? What's the weather forecast? What's the weather forecast? What's the weather forecast? 50. 여기 좋은 식당 있나요? Are there any good restaurants here? Are there any good restaurants here? Are there any good restaurants here? 53. 티켓 두 잔 주세요? Can I have two tickets, please? Can I have two tickets, please? Can I have two tickets, please? 54. 가장 가까운 호텔 어디예요? Where's the nearest hotel? 55. 입장요 얼마예요? How much is the entrance fee? 50. 입장요 얼마예요? 56. 쇼핑하기 좋은 곳 있나요? Is there a good place to shop? 57. 좋은 카페 추천해 주세요. Can you recommend a good cafe? 58. 박물관의 화장실 있나요? Is there a restroom in the museum? Is there a restroom in the museum? 59. 택시 불러 주실 수 있나요? Can you call a taxi for me? 60. 건수요금 얼마예요? How much is the bus fare? 60. 근처에 좋은 술집 있나요? 60. 좋은 식당 추천해 주세요. 60. 좋은 식당 추천해 주세요. Can you recommend a good restaurant? Can you recommend a good restaurant? 63. 근처에 우체국 있나요? Is there a post office around 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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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 cs& چа всеция Can I get the bill, please? 65. 여기서 가장 맛있는 음식은 뭐예요? 66. 여기서 좋은 전망이 있나요? 67. 투어는 얼마나 오래 걸려요? 67. 투어는 얼마나 오래 걸려요? 68. 여행 팁 좀 알려주세요. 68. 여행 팁 좀 알려주세요. 68. 여행 팁 좀 알려주세요. 69. 사진 찍기 좋은 곳 어디예요? Where's the best place to take photos? 70. 예쁜 공원 추천해주세요. Can you recommend a nice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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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 해변 가기 좋은 시간은 언제예요? What's the best time to visit the beach? What's the best time to visit the beach? What's the best time to visit the beach? 72. 근처에 지금 열러있는 약국 있나요? 73. 공원까지 택시비 얼마예요? 73. 공원까지 택시비 얼마예요? at Girl Kick How much is the taxi to the airport? How much is the taxi to the airport? How much is the taxi to the airport? 74. loc원llen 서점 추천해주세요. 75. 주말에 지역 재래시장인가요? 76. 좋은 하이킹 굿즈 추천해주세요. 77. 좋은 라이브 음악 장소 어디에요? 78. 영어로 된 도시 지도 있나요? 79. 칠십구. 테이크아웃 커피 주세요. 80. 소풍하기 좋은 좋은 장소 추천해주세요. 80. 여기서부터는 원어민 속도입니다. 80. 가장 가까운 식당 어디에요? 80. 티켓은 얼마에요? 80. 계산서 주세요. 80. 화장실 어디에요? 81. 일요일에도 열려있나요? 81. 택시 필요해요. 제발. 81. 몇 시에 문을 닫나요? 81. 신용카드는 받아요? 81. 신용카드는 받아요? 81. 근처에 약국 있나요? 81. 카페 추천해주세요. 81. 어디서 물을 사요? 81. 물이 두고 바라보는 물에 물을 사요? 84. 어디서 물을 사요? 81. 어디서 물을 사요? 82. how far is the station? 83. 무료 와이파이 있나요? 84. 무료 와이파이 있나요? 83. Oh 4. 84. 최고의 지역 음식은 뭐에요? 15. 지도를 받을 수 있을까요? 16. 자전거 대여하는 곳 어디예요? 이 버스는 뉴욕 호텔로 가나요? 18. 택시 타려면 얼마예요? 19. 오늘 날씨 어때요? 20. 호텔 추천해 주세요. 21. 가장 가까운 ATM 어디예요? 22. 몇 시에 열려요? 23. 영어 할 수 있어요? 24. 메뉴 주세요. 25. 커피 얼마예요? 26. 가장 가까운 버스 정류장 어디예요? 27. 근처에 택시 승강장 있나요? 28. 와이파이 비밀번호 뭐예요? 29. 어디서 티켓을 살 수 있어요? 30. 이게 맞는 길이에요? 30. 이게 맞는 길이에요? 31. 영수증 받을 수 있을까요? 31. 영수증 받을 수 있을까요? 32. 공항까지 얼마나 가요? 33. 공항까지 얼마나 가요? 33. 현금만 받아요? 34. 관광 안내소 어디예요? 34. 관광 안내소 어디예요? 35. 여기서 사진 찍을 수 있나요? 36. 여기서 신용카드 되나요? 37. 공중화장실 있나요? 38. 이거 입어볼 수 있어요? 39. 박물관 가는 방법 어떻게 돼요? 40. 늦게까지 하는 약국 있나요? 41. 시내지도 있나요? 42. 도대체 어떻게 돼요? 42. 해변 가는 길 어떻게 돼요? 42. 해변 가는 길 어떻게 돼요? 43. 오늘 박물관 무료예요? 44. 오늘 박물관 무료예요? 44. 물 한 잔 주세요? 45. 물 한 잔 주세요? 45. 어디서 택시를 찾을 수 있어요? 46. 여기 주소가 뭐예요? 47. 근처에 슈퍼마켓 있나요? 48.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나요? 49.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 어디예요? 50. 채식주의자 메뉴 있나요? 50. 채식주의자 메뉴 있나요? 50. 채식주의자 메뉴 있나요? 51. 날씨 예보 어떻게 돼요? 51. 날씨 예보 어떻게 돼요? 51. 여기 좋은 식당 있나요? 53. 티켓 두 장 주세요. 53. 티켓 두 장 주세요. 54. 가장 가까운 호텔 어디예요? 54. 가장 가까운 호텔 어디예요? 55. 입장료 얼마예요? 56. 쇼핑하기 좋은 곳 있나요? 57. 좋은 카페 추천해 주세요. 58. 박물관에 화장실 있나요? 58. 박물관에 화장실 있나요? 59. 택시 불러 주실 수 있나요? 59. 택시 불러 주실 수 있나요? 60. 버스 요금 얼마예요? 61. 근처에 좋은 술집 있나요? 61. 근처에 좋은 술집 있나요? 61. 좋은 식당 추천해 주세요. 62. 좋은 식당 추천해 주세요. 63. 좋은 식당 추천해 주세요. 63. 근처에 우체국 있나요? 65. 여기서 가장 맛있는 음식 뭐예요? 66. 여기서 좋은 전망이 있나요? 67. 투어는 얼마나 오래 걸려요? 68. 여행 팁 좀 알려 주세요. 69. 사진 찍기 좋은 곳 어디예요? 69. 사진 찍기 좋은 곳 어디예요? 70. 예쁜 공원 추천해 주세요. 71. 해변 가기 좋은 시간은 언제예요? 72. 근처에 지금 열러 있는 약국 있나요? 73. 공원까지 택시비 얼마예요? 73. 공원까지 택시비 얼마예요? 74. 좋은 서점 추천해 주세요. 75. 주말에 지역 재래시장 있나요? 76. 좋은 하이킹 코스 추천해 주세요. 76. 좋은 하이킹 코스 추천해 주세요. 77. 좋은 라이브 음악 장소 어디예요? 77. 좋은 라이브 음악 장소 어디예요? 78. 영어로 된 도시 지도 있나요? 79. 영어로 된 도시 지도 있나요? 79. 테이크 아웃 커피 주세요. 79. 테이크 아웃 커피 주세요. 80. 소풍하기 좋은 좋은 장소 추천해 주세요. 80. 소풍하기 좋은 좋은 장소 추천해 주세요. 80. 소풍하기 좋은 좋은 장소 추천해 주세요. Can you suggest a good place for a picnic? 1. 가장 가까운 식당 어디예요? 80. 제일 치킨 고요? 80. 가장 가까운 식당 어디예요? 80. 가장 가까운 식당 어디예요? 80. 가장 가까운 식당 어디예요? 3. 계산서 주세요. Can I have the bill? 4. 화장실은 어디예요? Where is the restroom? 5. 일요일에도 열려있나요? Is it open on Sundays? 6. 택시 필요해요. 제발. 7. 몇 시에 문을 닫나요? 8. 신용카드는 닫아요? 9. 근처의 약국인가요? Is there a pharmacy near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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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가피 추천해 주세요. 10. 어디서 물을 사요? 10. 어디서 물을 사요? 10. 어디서 물을 사요? Where can I buy water? 12. 여기까지 얼마나 가요? How far is the s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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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무료 와이파이 있나요? Is there free Wi-Fi? Is there a free Wi-Fi? Is there free Wi-Fi? Is there free Wi-Fi? 14. 최고의 지역 음식은 뭐예요? What's the best local dish? 15. 지도를 받을 수 있을까요? Can I get a 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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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자전거 대여하는 곳 어디예요? Where can I rent a bi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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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버스는 뉴욕 호텔로 가나요? Is this bus going to New York hotel? 18. 택시 타려면 얼마예요? How much is the taxi? How much is a taxi? How much is a taxi? 19. 오늘 날씨 어때요? What's the weather like today? What's the weather like today? What's the weather like today? 20. 호텔 추천해주세요. 20. 가장 가까운 ATM 어디예요? 20. 가장 가까운 ATM 어디예요? 20. 가장 가까운 ATM 어디예요? 22. 몇 시에 열려요? What time does it o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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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영어 할 수 있어요? 24. 메뉴 주세요. 25. 커피의 얼마예요? How much is a coffee? 26. 가장 가까운 버스 정류장 어디예요? Where's the nearest bus stop? 27. 근처에 택시 승강장 있나요? Is there a taxi stand nearby? 28. 와이파이 비밀번호 뭐예요? What's the Wi-Fi password? 29. 어디서 티켓을 살 수 있어요? 30. 이게 맞는 길이에요? 30. 영수증 받을 수 있을까요? 30. 공항까지 얼마나 가요? How far is the air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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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현금만 더 다요? Is it cash only? Is it cash only? 34. 관광 안내소 어디예요? Where's the tourist information? Where's the tourist information? Where's the tourist information? Where's the tourist information? 35. 여기서 사진 찍을 수 있나요? Can I take a photo 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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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여기서 신용카드 되나요? Are credit cards accepted 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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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공중화장실 있나요? Is there a public restr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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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이거 입어볼 수 있어요? Can I try this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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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박물관 가는 방법 어떻게 돼요? How do I get to the muse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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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늦게까지 하는 약국인가요? Is there a pharmacy open late? Is there a pharmacy open late? Is there a pharmacy open late? 40일 시내 지도 있나요? 40일 시내 지도 있나요? Do you have a map of the city? Do you have a map of the city? Do you have a map of the city? 42. 마흔두 해변 가는 길 어떻게 돼요? Which way to the be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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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오늘 박물관 무료예요? 44. 물 한 잔 주세요. Can I have a glass of water? 45. 어디서 택시를 찾을 수 있어요? Where can I find a taxi? 46. 여기 주소가 뭐예요? What's the address here? What's the address here? What's the address here? What's the address here? 47. 근처에 슈퍼마켓 있나요? Is there a supermarket near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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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나요? 49.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 어디예요? 49.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 어디예요? 50.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 어디예요? Where's the nearest subway station? 50. 채식주의자 메뉴 있나요? Do you have a vegetarian menu? Do you have a vegetarian menu? 50일 날씨예보 어떻게 돼요? What's the weather forecast? 52. 여기 좋은 식당 있나요? Are there any good restaurants here? 53. 여기 좋은 식당 있나요? Can I have two tickets, please? 54. 가장 가까운 호텔 어디예요? 55. 입장요 얼마예요? 56. 쇼핑하기 좋은 곳 있나요? 57. 좋은 카페 추천해 주세요. 58. 박물관의 화장실 있나요? 59. 택시 불러 주실 수 있나요? 59. Can you call a taxi for me? 60. 건수 요금 얼마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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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근처에 좋은 술집 있나요? Are there any good bars nearby? 60. 건수 요금 얼마예요? 60. 건수 요금 얼마예요? 63. 근처에 우체국 있나요? 63. 근처에 우체국 있나요? 63. 근처에 우체국 있나요? 63. 근처에 우체국 있나요? 65. 여기서 가장 맛있는 음식 뭐예요? What's the best local dish? 66. 여기서 좋은 전망이 있나요? Is there a good view from here? 67. 투어는 얼마나 오래 걸려요? 68. 여행 팁 좀 알려주세요. Do you have any travel tips? 69. 사진 찍기 좋은 곳 어디예요? Where's the best place to take photos? Where's the best place to take photos? 70. 예쁜 공원 추천해주세요. Can you recommend a nice park? Can you recommend a nice park? 71. 해변 가기 좋은 시간은 언제예요? What's the best time to visit the beach? 72. 근처에 지금 열려있는 약국 있나요? Is there a nearby pharmacy open now? Is there a nearby pharmacy open now? Is there a nearby pharmacy open now? 73. 공원까지 택시비 얼마예요? How much is the taxi to the airport? How much is the taxi to the airport? How much is the taxi to the airport? 74. 좋은 서점 추천해주세요. 75. 주말에 지역 재래시장인가요? Is there a local market on weekends? 76. 좋은 하이킹 곳을 추천해주세요. 76. 좋은 하이킹 곳을 추천해주세요. Can you suggest a good hiking trail? 77. 좋은 라이브 음악 장소 어디예요? 77. 좋은 라이브 음악 장소 어디예요? Where can I find a good live music venue? 78. 영어로 된 도시 지도 있나요? Do you have a city map in English? 칠십구, 테이크 아웃 커피 주세요. Can I get a coffee to go? 80. 소풍하기 좋은 좋은 장소 추천해 주세요. Can you suggest a good place for a picnic? Can you suggest a good place for a picnic? Can you suggest a good place for a picnic? 여기서부터는 원어민 속도입니다. 1. 가장 가까운 식당 어디예요? Where is the nearest restaurant? 2. 티켓은 얼마예요? How much is a ticket? 3. 계산서 주세요. Can I have the bill? 4. 화장실 어디예요? Where is the restroom? 5. 일요일에도 열려 있나요? Is it open on Sundays? 6. 택시 필요해요. 제발. I need a taxi, please. 7. 몇 시에 문을 닫나요? What time does it close? 8. 신용카드는 받아요? Do you accept credit cards? 9. 근처에 약국 있나요? Is there a pharmacy nearby? 10. 카페 추천해 주세요. Can you recommend a cafe? 11. 어디서 물을 사요? Where can I buy water? 12. 여기까지 얼마나 가요? How far is the station? 13. 무료 와이파이 있나요? Is there free 와이파이? 14. 최고의 지역 음식은 뭐예요? What's the best local dish? 15. 지도를 받을 수 있을까요? Can I get a map? 16. 자전거 대여하는 곳 어디예요? Where can I rent a bike? 이 버스는 뉴욕 호텔로 가나요? Is this bus going to 뉴욕 호텔? 18. 택시 타려면 얼마예요? How much is a taxi? 19. 오늘 날씨 어때요? What's the weather like today? 20. 호텔 추천해 주세요. Can you recommend a hotel? 21. 가장 가까운 ATM 어디예요? Where's the nearest ATM? 22. 몇 시에 열려요? What time does it open? 23. 영어 할 수 있어요? Do you speak English? 24. 메뉴 주세요. Can I have a menu? 25. 커피 얼마예요? How much is a coffee? 26. 가장 가까운 버스 정류장 어디예요? 27. 근처에 택시 승강장 있나요? Is there a taxi stand nearby? 28. 와이파이 비밀번호 뭐예요? What's the Wi-Fi password? 29. 어디서 티켓을 살 수 있어요? Where can I buy tickets? 30. 이게 맞는 길이에요? Is this the right way? 31. 영수증 받을 수 있을까요? Can I get a receipt? 32. 공항까지 얼마나 가요? How far is the airport? 33. 현금만 받아요? Is it cash only? 34. 관광 안내소 어디예요? Where's the tourist information? 35. 여기서 사진 찍을 수 있나요? Can I take a photo here? 36. 여기서 신용카드 되나요? Are credit cards accepted here? 37. 공중화장실 있나요? Is there a public restroom? 38. 이거 입어볼 수 있어요? Can I try this on? 39. 박물관 가는 방법 어떻게 돼요? How'd I get to the museum? 40. 늦게까지 하는 약국 있나요? Is there a pharmacy open late? 41. 시내 지도 있나요? Do you have a map of the city? 42. 해변 가는 길 어떻게 돼요? Which way to the beach? 43. 오늘 박물관 무료예요? Is the museum free today? 44. 물 한 잔 주세요? Can I have a glass of water? 45. 어디서 택시를 찾을 수 있어요? Where can I find a taxi? 46. 여기 주소가 뭐예요? What's the address here? 47. 근처에 슈퍼마켓 있나요? Is there a supermarket nearby? 48.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나요? Can I pay with a credit card? 49.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 어디예요? Where's the nearest subway station? 50. 채식주이자 메뉴 있나요? Do you have a vegetarian menu? 51. 날씨예보 어떻게 돼요? What's the weather forecast? 52. 여기 좋은 식당 있나요? Are there any good restaurants here? 53. 티켓 두 장 주세요? Can I have two tickets, please? 54. 가장 가까운 호텔 어디예요? Where's the nearest hotel? 55. 입장료 얼마예요? How much is the entrance fee? 56. 쇼핑하기 좋은 곳 있나요? Is there a good place to shop? 57. 좋은 카페 추천해 주세요? Can you recommend a good cafe? 58. 박물관에 화장실 있나요? Is there a restroom in the museum? 59. 택시 불러 주실 수 있나요? Can you call a taxi for me? 60. 버스 요금 얼마예요? How much is the bus fare? 61. 근처에 좋은 술집 있나요? Are there any good bars nearby? 62. 좋은 식당 추천해 주세요? Can you recommend a good restaurant? 63. 근처에 우체국 있나요? Is there a post office around here? 64. 계산서 주세요? Can I get the bill, please? 65. 여기서 가장 맛있는 음식 뭐예요? What's the best local dish? 66. 여기서 좋은 전망이 있나요? Is there a good view from here? 67. 투어는 얼마나 오래 걸려요? How long does the tour last? 68. 여행 팁 좀 알려주세요? Do you have any travel tips? 69. 사진 찍기 좋은 곳 어디예요? Where's the best place to take photos? 70. 예쁜 공원 추천해 주세요? Can you recommend a nice park? 71. 해변 가기 좋은 시간은 언제예요? What's the best time to visit the beach? 72. 근처에 지금 열러 있는 약국 있나요? Is there a nearby pharmacy open now? 73. 공항까지 택시비 얼마예요? How much is the taxi to the airport? 74. 좋은 서점 추천해 주세요? Can you recommend a good bookshop? 75. 주말에 지역 재래시장 있나요? Is there a local market on weekends? 76. 좋은 하이킹 코스 추천해 주세요? Can you suggest a good hiking trail? 77. 좋은 라이브 음악 장소 어디예요? Where can I find a good live music venue? 78. 영어로 된 도시 지도 있나요? Do you have a city map in English? 79. 테이크 아웃 커피 주세요? Can I get a coffee to go? 80. 소풍하기 좋은 좋은 장소 추천해 주세요? Can you suggest a good place for a picnic? 60. 65. 60. 80.